달려라 강탄 달려라 강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롯데 뷰티 프리 LDF가 제일 잘한다 롯데 면세점 쪽에서 특별하게 이 층과 또 윗 층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와 여기를 뛰어다녀 보면 진짜 성욕이었는데 자 오늘 달려라 강탄의 주제는 007 대작전입니다 007 대작전 아유 저정복의 스파이다! 답답하죠! 왜 저러고 SCOTTA는 스파이라는 걸 걸까요? 아 혹시 하트 창고 있나요 창고 요 참고 버리다 이제 하트 요약이 가방이 어디 가방에 여기 계신가 가방을 보관할 수 있으며 그 파츠 최종 점검에서 우승한 요원을 에 파슬만 어 상당을 주어 상당히 140만원 상당을 불어 상당히 주어진다 예 뭐라고 말하는 말에 대척 대키를 잘못 들었나 그 액자 10만원 이어 뭐 뭐요 물 뭐 기프트 카드 4 기프트 카드네 1 7장을 다루는 거에요 20만 짜리 했는데 20만 짜리 7개의 구나 아 무얼을 한 명이 어 저 격식이네 4 야 야 근데 이거를 들고 가서 약간 승리가 내가 쎄 이거 이거 예 제가 안 해도 되는거에요 자 동원님 들어도 되는거에요 자 자 여태 야 140만원 이상의 요원을 여러분 열심이 몸 푸세요 자 이제 내부는 8층에 시작을 하실 거예요 3분은 바로 위에 가위바위받으로 가나요 뭐 ok 알겠습니다 자 이거 배던치로 하자 자 에 네 이제 위 오케이 됐다 됐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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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래야 됐다. 자, 우리 화이팅 해볼까요? 방탄 방탄! 왜 방탄이 나와? 달려라! 방탄! 아, 진짜 맞는 거 하나도 없어. 1, 2, 3, 2, 3 뭐예요? 그래, 이... 사기치지 말자. 사기치 말자, 진짜. 오지 마라. 눈 돌아간다, 내년에. 눈 돌아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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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게임 뭐라고, 이거. 아, 진짜. 아, 지금 취향이 정말. 아, 지금. 맛도 피해. 야, 다들 진짜... 야, 여기가... 야, 얘는 찾고 있는데? 시작했다, 시작했다. 이거 보이네, 눈. 딴 데 보나, 안 보나. 최종이야. 최종이야. 예아! 아니, 이번은 뭐지? 예아! 반성이다. 아니, 설명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 아, 이거 오지 말라고. 혹시 하트 찾았어요, 벌써? 아니야, 하트 없으니까 게임 이겨주신가 봐. 이게 뭐라Che Harry Ilhr- 뭐라 죄송하나phants 아니래요. 야, 안 돼. 난 봤었지. 어디 있으면 어디 있으면 뭐가 어디에 있다가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와, 빛이 예쁘다 달려라, 달려라 이상하다 어, 없는데? 그 옛날에 어머니가 말해주시던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눈이 없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야, 이거 생각보다는... 아, 이거 너무 꼭꼭 숨겨놨는데? 야, 너 생각보다 너무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물음표, 시작부터 물음표, 아주 좋아요 카운트 있지 않을까? 어, 제이킹! 허비 형 너 눈은 손보다 빠르다, 몰라요? 눈은 손보다 빠르다 이런데 있을 거 같은데? 어, 제이형, 제이형! 뭐야? 무슨 일이야? 어, 제이형, 제이형! 뭐야? 무슨 일이야? 어, 제이형, 제이형! 뭐야? 무슨 일이야? 제이형, 제이형! 허비 형 맞지 않아? 제이형! 물음표 꺼져, 물음표 꺼져 대박이에요 사는 거 같은데? 말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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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겹! 안녕하세요 하... 감사합니다 소설할 메뉴 , 수가를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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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생겼구나 오케이 이렇게 왜 요거 거울에 놔뒀어 깜짝 놀라게 대결까지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여기 들어가도 돼요? 아 아 아 죽지? 잘 보자 침착하게 뭐야 이거 바리켓 치워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네 아니에요 들어가면 된대요 형 형 저쪽 나 이쪽 인정? 도전 아 정말 너무하네 짐이다르게 여기서 해야지 어 아 아 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나무 다 했어 나 한 개 더 헷 못 줬어 지금 아 형 형 때문에 자세히 못 보겠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고? 아 그래 나도 게임 한 판 정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3개 찼스 3개 내 눈은 감각적이다 지금 찼스 찼스 벌써 찾은 거야? 생각보다 너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왜 안 보이냐 나 못 찾았어 야 왜 안 보이냐 하면서 하나씩 짚는 거 봐라 와 정국이 와 안 보이냐 매장이 없나? 일단 모아놨라 바로 저는 게임하러 갑니다 자 일단 게임해 일단 별 가네 참참참 게임 오 예아스 갑니다 참참참 아직 끝나지 않았지? 물표입니다 사용하세요? 네 무릎표 사용하려고요 아 저거 뺏길 수도 있는 건가? 지금 사용할까? 아까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거 많이 바보였네 뭐야 그냥 죽은 거야? 대박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을까? 하나 더 있는데? 14번 14번 사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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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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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다 뒤진 거 맞아요? 아니 사실 그냥 너 혼자 어떻게 다 뒤지냐 이걸 뭐 있겠지 여기? 음 매장이 아니라 이런 길인데 네 감독님 젤리 하나 드실래요? 됐을까? 으악 스테이게 여기 있는 거 3개 내가 다 찾았어 그래 이런 데 있네요 엄청 넓네 근데 왜 없냐? 왜 없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안 보인다 큰일 났다 형 몇 개 찾았어요? 나 야 없어 너 찾았냐? 진짜? 와 진짜 나 형 야 없는데? 나 지금 없어서 지금 여기로 내려간 거 알아요? 찾았어 세형아? 아니요 저 한 장 찾았어요 어? 한 장 아 진짜? 야 한 장 찾은 게 어디냐 아 슈가 형이 좀 많이 찾은 거 같아요 아 좋은데? 아니 없어 아니 뭐 없냐 아 뭐 없냐 아 뭐 없냐 소화기에 맞네 소화기에 안 Bij은 Lindberg 무릎 펴 펴 빠르게 x4 빠르게 빠르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돼 카메라 여기도 갈 수 있나? 여기도 갈 수 있어요? 여기도 갈 수 있어요? 너무 크다 어디부터 봐야 되지? 저 하나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아 게임하겠습니다 오른쪽 카드예요 38번 네 참 참 참 참 참 참 참 한 번 봐주세요 1대1 감쪽으로 할게요 쉽지? 장수하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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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몇 개 찾았냐 여기 하나도 못 찾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여기 하나도 못 찾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발 inve Larry 장수하낼 장수하 장수하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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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초낼 아 진짜 여기 주우시면 파랑머리 찾아주세요 네 다른 사람 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열려라 어우 야 너무 크잖아 반대쪽 한쪽부터 아 초반에 잘 보이던 게 왜 갑자기 안 보이냐 초반에 너무 잘 보이는데 우리 BT21을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오셨다 하나도 안 보이네 아 의자이 아니야 이런 데 있다고 아 여기 다 왔다 갔네 다 지나쳤네 아 만났네 야 여기 돌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야 남준아 찾았냐 형이 제가 훑고 간데 형이 이미 다 한 번 훑고 간 거 같더만 딱 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한 장도 없을 수가 있어 일로 오세요 달방 매니저님 42번입니다 참참참 게임 네 한 번이죠 참참참 오케이 정신 다 했었어 티니지에서도 티니지에서도 돼요? 뭐 내가 어떻게 하라 티니지 무게무게무 무게무게무 빨리 빨리 뛰 자자 오케이 아니 진짜 없어 왜 부축이 왜 이렇게 안 나왔어요 아 근데 막 충불력이 못찾아서 막 끼워져 있네 찾았어? 찾았어? 못 찾았어 니 찾았어? 아유 왜 못 찾았어? 너 찾았어? 아유 못 찾... 찾았어? 찾았어 뭐야 뺏어? 아 니가 뺏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니었어? 어 야 너 아까 다 왔던데 아니야? 여기 나가는 길에 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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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만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넓은 곳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만 몇 장 찾았어? 저 넓은 데 가는데 하나도 못 찾았다 야 어? 윤기 형한테 가봐 겁나 웃기다 왜? 하나도 못 찾아서 윤기 형도 하나도 못 찾았어? 어 왜 저기도 있어요? 윤기 형도 하나도 못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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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제 달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체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야. 이제 체력으로 승부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허 뭘 하려고요? 어허 뭘 하려고요? 잠깐만 뭘 하려고요? 조용히 해. 한 번 포기해.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오... 형이 1등 한다. 둘 다 구매. 가도 돼요? 진짜야? 아 이거 가도 된단 말이야? 몰랐지 나는. 어 이런데야 이 실씨 왜 가고. 목소리가 Union 2번 온다. 그들이 온다. 오, JK, 찬스 많이? 아, 나 못 찼어요. 아, 미치겠다 형들. 다 쓸고 갔나 봐. 아, JK. 많이 찾은 거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아, 지금 심한 거 많이 큰데? 아, 아쉬운데. 일단 가자, 위층으로 가자. 이거 뭐 하다가 이따 한 번에 물방만 나와. 아니야, 한 번 게임하자. 잠, 잠, 잠. 오케이, 잠, 잠, 잠. 잠, 잠, 잠. 이 새끼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벌써? 중간 점검까지 남은 시간 10분. 10분입니다. 휴밖에 안 나온다고? 3개 해가지고 다 졌어요. 다 졌어? 마음이 안타깝고만. 게임해야 됩니다. 게임이 선생님! 여기다. 게임, 게임 선생님, 게임하겠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 무단해. 네. 수연정원 팀. 네, 네. 기옥, 시읒. 고수. 네. 뭐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빠르게 주장 킵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 먹었어. 어떻습니까? 이번 수도 게임입니다. 네, 제일 약해.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 오, 뭐야. 감사합니다. 아, 더워 죽겠네. 감사합니다. 절대요. 절대 너무 잘하지. 네. 검정콩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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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할 거야. 딱 여기 탔는데 갑자기 카드 보이면 진짜 마음 아프겠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슈가 형. 슈가 형은 내려왔는데 전종국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전종국 소리를 내었는가? 오케이. 여기서 한번 쓸어주겠어. 움직이면 안 돼. 말 잘 들어야지. 야, 이거 저는 이제 페이스를 잃었습니다. 힘듭니다. 이제. 렘 왜 또 찾았어? 야 슈가 형이 지금 1등이야 야 우리 합동해야 된다니까 나 하나도 못 찾았어 거짓말하지 저 형 이거 거짓말이야 위에서 엄청 차 위에서 엄청 차 와 뭐야 저를 왜 훔쳤는 거야 애들 슈가 형 네 형 3장 지났는데 1장 줄게 왜 갑자기 주는 거예요 선생님 아 제발 뭐야 하트 2장 와 진영 진짜 너무하다 왜 꽝이야 2장 간신히 모았는데 2장 뺏어오라는데요 와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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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뺏겼어요 아 진짜 뺏겼다고 2장 뺏겼 2장 밖에 없는데 형 알고 있었죠 진영 진영 대신에 형이 이걸 줄게 끝났어요 근데 끝났어? 네 대신 형이 이걸 찾아야 하는데 줄게 2장 뺏겼어 킁킁킁 하Type 리액션 1장 뺏겼어요 2장 아 쏟았냐 야 그럼 게임을 하지마 게임 안 하면 뭐 얻을 수 없잖아 신우야 그래도 형이 방금 코인 하나 준 거 인정 인정 묵진법 진짜 못했다 책더미에 왔네 지금 책이다 답은 책이다 이건 애들이 못 찾았을 거야 오케이 얘? 얘? 얘라고? 뭐라고요? 찾은 것 같은데 화이팅 하세요 게임하겠습니다 네 물음표 두 장 쓸게요 지금 0점입니다 52번 51번 51번 꽝 하나, 개개, 주세요 아, 근데 0점에서, 0점에서 마이너스 3 되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이래서 0점일 때 무릉표를 써야 돼 지웅이 형 왜 이렇게 찾았어? 다 뺏겼어요 다 뺏겼다고? 네, 두 개 뺏겼어요 아, 진짜? 아이고 형, 그런 의미를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야, 나도 없어, 임마 아, 동생 불쌍하지도 않나 어, 없어 지웅이 형, 모든 사람이 다 형 받지는 않아 형, 몇 개 있어요, 솔직히 형, 한 장 거짓말이다 너 좋잖아, 임마, 내가 이게 뭐야? 지웅이 형, 갚아 천생계 지웅이 형, 갚으라고 나 박지민 이기는 거 보고 싶다 야, 박지민 나 꼭 이겨줘 참, 참, 참 야, 너 왜 이렇게 서? 아니, 카드 이제 없어 아, 저 힌트 좀 줘봐요 지금 저쪽은 시끄러운데 나만 어떻게 고요해 자, 내가 여기서, 여기서 뻥 뻗고 간다 여기서 딱 이런 데 놓칠 수 있던 거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지? 그래, 난 틀리지 않았어 기분이 좋아졌고 야, 이 전략이 잘 먹히는 거 같아요 착범위를 들여다보는 전략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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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어디 샀냐? 선생님! 선생님! 나 궁금하다 선생님! 저 잡았어요 바로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 저 잡았어요 바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 이응 가옥 아, 그래도 그래도 아까 뺏긴 거 그냥 눈 감고 하나만 주시면 안 돼? 내가 눈 불을 뜨고 있는데 되겠니? 형, 눈 불을 안 떠도 안 줘요, 여기 야, 주민아 야, 이제 우리가 손을 잡을 때인 것 같다 그거, 그거 줘주면 안 돼요? 그걸 내가 써서 왜 줘? 그럼 제가 한 번 더 올게요 어, 야, 호기꺼, 호기꺼 호기꺼 절대응감 게임, 제가 봤어요 절대응감이요? 네 절대응감 게임도 있어요? 네 경제학 법칙 와, 오케이 갑니다 네 경제학 법칙, 경제학 법칙, 경제학 법칙, 경제학 법칙, 경제학 법칙 안녕 안녕 너 몇 개냐, 송씨가 여기 아니라 몇 개냐 형, 이거 하나 얻었어요, 지금 이거 하나 와, 나 그거 와, 나는 안 주셨잖아요 거문콩, 거문콩 뭐야 거문콩, 송씨 형, 나 그거 되게 잘했는데 거문콩, 송씨 형, 나 그거 되게 잘했는데 거문콩, 송씨 형 안 되겠네, 나는 어? 저 게임하겠습니다 수도 수도 네, 알겠습니다, 어딘가요? 성가리의 수도는? 부다 패스 쌍, 기업, 기음 꼬막 꼬막 바위바위보 빠이빠이빠 빠이빠이치 오케이 홍합 왕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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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티읕 티읕 일 네 땡기 고생하셨습니다 홍합 왕방 홍합 왕방 홍합 왕방 자, 이제 1라루 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들 주문 점검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터벅터벅 걸어야지 지금 다 모이고 있죠? 아, 정구야 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찾아도 되는 거야? 아,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죠 아, 그래? 거기 어디로 가, 여기들 아, 그래서? 어, 어디로 가? 홍합 왕방 아니, 그 매장 안에는 잘 못 들어가겠어, 무서워서 야, 김수 형도 몇 개야 우리 몇 개예요? 형이 다 찾았잖아요 이들이 서로 다 찾으면 누가 찾은 거야? 뭐 핸드폰이야, 이거 너 몇 개 찾았어, 솔직히 말해 너 몇 개 찾았어, 솔직히 말해 나 한 개 찾았어 솔직히 말해 나 솔직히 형, 우리 깔래 솔직히 일곱 개 찾았는데 다 졌어 딱 하나 어 나머지는 없어 어? 없어 아, 그래? 나, 아니 못 썼구나 이거 두 개 나 못 썼어 오, 맛있는데? 일단 저희가 상위권과 하위권 그리고 1등과 꼴중의 하트 개스만 말씀드리기 좀 오 근데 이제 지금 봤더니 동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다 거기서 공인가 보다 상위권은 제이홉 제이홉 왜? 제이홉 그리고 아예 야, 이 상기 큰 줄 알아 야, 뭐지 아니, 9개 있는 거 상위권이라고? 아유 아유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와, 이렇게 여지말 친다고 내가 몇 개 있는 거 뻔히 알게 했는데 저렇게 거짓말한다고? 1등과 꼴중의 하트 개스의 차이는 여섯 개 케이스의 효자 야, 6개 Steam 아유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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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한다 진짜 너네 야 이거는 아직 게임을 아예 안 한 일도 있어 카드 이만큼 쌓아놓고 에이 그런 애들 있어? 절대 아니에요 이 형 6개 가지고 있어 이 형 4개는 내신 5개 가지고 있어 이 형 0개 엄청 못해 야 진짜 나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말해 진짜 솔직하게 말해 난 1등 아니야 난 4개 있어 내 눈을 바라봐 형 꼽아 꼽아 내 눈을 봐봐 6개인데? 6개 있어 눈에 육 잡혀있어 야 눈에 육이 왜 적혀있어 흔들리는데 육을 막 그리는 거야 눈에 육이 잡혀있어 개혁이 4개라고요? 9개예요 진짜 제가 4개입니다 31번입니다 현민적은 게임입니다 아 나 이거 못하는데 기억임 갑임 수도 게임입니다 와 나 수도 와 이거 망했다 수도는 모르는데? 발레타 발레타 와 나 진짜 까먹어보여 진짜 대박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야 남준아 누가 봐도 네가 6개 있고 남들이 제이홉이 4개야 진짜 그렇게 믿는다고? 나 4개라니까 내 눈엔 포석이 형이 6개야 너 6개야 임마 1등 해라 1등 해라 상위권 발표는 좀 당황스럽네요 이걸 처음에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거 상위권 발표는 좀 당황스러운데? 우리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6개가 뭐라고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 야 6개뿐만 아니라 4개도 잘못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공항실빵을 아주 스피드하게 게임을 하셔서 혜택을 드릴게요 혜택? 혜택? 혜택은 게임을 유지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휴강부터 하시죠 여러분 야 1등부터 하자 맘속일꺼 아 여기에서 또 이게 아 공항 싸워 여기 한번 까자 앞에 구호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야 갑니다 0 0 층 0 0 0 0 남이 탈락 어 탈락이에요 1등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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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캠을 좋네 남이 씨 뒤로 빠지세요 어 저 공간이 많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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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제이홉 진짜 너 진짜 잘한다 야 진짜 연기 많아 와 연기 많아 와 야 너희들 진짜 아 그래 알았어 자 태형님 자 누구 먼저 해요? 태형님 보냈으니까 태형님 야 진짜 0 7 아 늦었어 늦었어 오케이 탈락 아 나 못해 자 정국아 뭐야 갑니다 공 공 7 빵 으악 아 아 으하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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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지미씨 한거 같은데 네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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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눈만 올라갔어요 눈만 눈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마인주 태형씨 뒤로가세요 네 할께요 네 공 공 7 빵 으악 으악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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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집합 공공 집합 으악 stori 아래 뭐야 뭐야 1등은 괜찮아 ! 용기 죽었구나 용기 죽었구나 우리들만 자 갑니다 범기가 연기가 많이 들었어 07번 얘 왜 한 대버씩 느리냐 아니야 아니야 춤도 한 대버서니깐 춤도 레이 빼가면서 07번 으악 으악 오케이 이제 지민이 0 공 공 짬밥! 으아아악! 짬밥! 으아아악! 공 짬밥! 으아아악! 공 짬밥! 으아아악! 공 짬밥! 공 짬밥! 으악! 와아... 신희야, 이 형은 운동을 했는데 와, 대박이다. 야, 잘한다. 와, 강혜 한 번 하셨죠? 강혜 한 번 하세요? 강혜 한 번 하세요? 강혜 한 번 하세요? 2명 남았어, 강혜 한 번. 자신의 게임 없어요? 자신의 게임 없어요, 둘이? 탕수육 갈까요, 탕수육? 탕수육 말고 다른 거 없어?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면세점 가겠습니다 형님은 둘이 가겠습니다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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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on natin putin let me 뷰티 프리! 뷰티 프리! 뷰티 프리! 정답이! 정답이! 중간중간 게임의 최종 우승자는 진이 네 누구야? 혜택은 여러분 그 서초 전반전과 후반전이 더 스펙터클라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건 후반전에는 카드의 종류가 세 가지 더 우와! 세 가지요? 가방과 가방이요? 남이랑 가방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런 거 있어요! 우와! 저 바로 제형을 바꿉니다! 전국이 그런 게 어디 쓰러 나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찾아도 뭐해 그리고 스페셜카드는 각 20만원에 해당하는 카드로 7장이 곧곧 숨겨져 있습니다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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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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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메라가 친다 얘들아 그럼요 다들 연기가 많이 나오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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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친다 카메라가 친다 카메라 가치자 카메라가 친다 카메라가 친다 아 그러면 무대 프로그램 가면 뭐 뭐가 됩니까? 딱 하다만 쳤지 미칠 거 아냐? 게임이 종료 되었습니다 우와 안 돼 안 돼 반전 용어 아냐? 야 미쳤다 이번 달방은 진짜 나는 연애들한테 아주 웃음을 느꼈다